이제 10일만 이벤트 진행해볼건데요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? 예 들리세요? 네 들립니다 어 그 전화를 하루종일 해주셨네요 아 예 아 아 어 아 예 좋습니다 전화를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화 통화할때도 계속 전화해주셔서 좋습니다 어떤것 때문에 전화해주셨나요? 방송타신분이랑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아 방송타신분이랑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셨다고요? 아 예 아 근데 아 예가 오 오 이상하 좋습니다 계속해주시죠 아 예 아 예 아 예 계속하라는거 아니었어요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제가 지금 틀어드렸어요 아 예 그러면 어떤것 때문에 전화주셨나요? 고민이 있어요 자 어떤 고민이죠? 노래를 못불러요 노래를 못부른다 그렇다면 그건 저도 고민이네요 왜 못부르실까요? 왜 당신은 고민인데요 그게 하하하하하하 내가 당신을 이때까지 노래 부른거는 유튜브랑 아프리카TV랑 그 뭐냐 뭐시기 너먹부랑 거기서 맨날 들었는데 못부른다고요? 아니아니 제가 못부른게 아니고 본인이 노래를 못부르는게 고민인게 고민인게 고민이라고요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단어를 하하하하하하 뭘 신박한 소리냐고요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단어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 왜 그게 제 고민인데 왜 당신은 제가 노래를 못부르는 고민이 왜 당신 고민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한테? 그렇네요 그건 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노래를 얼마나 못부르시는데 노래한번 해주세요 아 노래요? 네 뭐해드릴까요?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거 해주실래요? 오빠야 불러드릴게요 아 오빠야 좋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할 자아가 죽어버릴 것만 같 아맙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진심이네 진짜 노래를 못부르시네요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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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 말고 낮은거로 부르고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현웅님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갑자기요? 네 말해보세요 그 별풍선을 충전하면요 네 무통장입금으로도 충전이 되나요? 네? 그게 무슨 신박한 소리에요? 계좌이체로도 별풍선이 충전이 되나요? 아 예 그거는 진짜 그거는 무슨 신박한 소리지? 무통장입금이라고 된다고 하네요? 본인한테 쏠라고 이런걸 물어본건데 아이씨! 되나봐 아 된대요 네네네 거의 우디 룩급이네요 태세변화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 이 사람 말 너무 잘하는데? 어 본인을 갑자기 본인에게 쏜다니까 갑자기 태세변화는 움직이 하시네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따라하지 마세요 제거에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열 살이세요 저는 열아홉인데요 이새끼가 이 지금 공공 용티 공공 용티 21세기 첫 생애를 무시하십니까? 아니 어 아니 그 훈계를 서른 살 형한테 해? 서른 살이 혈아홉한테 훈계를 당해? 아아아아 어 이 친구요? 이 친구 왜소?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어 어 혹시 BJ이세요? 아니요 저 BJ 아니에요 DJ 하려고 이제 방송을 켰다가 예 어떤 초딩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X같다고 해서 그 상태로 핀 또 상해서 그 다음부터 방송 안하는거 하하하하 어 내가 보니까 미래의 철구님인데 거의 어 아 이 친구 미래의 철구요? 네 아 어 그 친구 뭐 거의 뭐 어 입이 진짜 어 어 뭐 미쳤어 미쳤는데? 어 어 말 엄청나요 미래의 철구요? 네? 미래의 철구? 네!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하 아하 샷건 샷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신태일이면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이 친구는 좀 아닌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아 아우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 어 좋습니다 하하하하 아우 근데 근데 지금 새벽 1시에 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19살한테 훈계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하하하 어 빨리 말해 너 누구야 좋단다 그냥 좋단다 그냥 너 너 너 누구야 톡한다 아주 그냥 열하고 맞게 훈계를 받으니까 아주 좋다고 댄스 쌈바닥 치고 자파보네 하하하하 아우오오오 그냥 아 빨리 누구야? 아 BJ 진짜 BJ 아니에요? 아 저 BJ 아니 보세요? 예 저 신태일 좋아하는 열아홉 청년입니다 아 진짜네 진짜 말 엄청 잘해서 저는 우리 다 몰카 지금 저도 사람들이 몰카 몰카해서 나 몰카인줄 알았어요 저도 BJ 되고싶어요 아 진짜요? 예 아 노래가 취미님이야? 예 열아홉살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라 그래야지 멍청아 흠 흠 흐흠 흐흠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씨 아 아니요 그 이제 그럼 그래야지 그 근데 뭐 그거 뭐 땜에 전화했어요 오늘 어 어이 친구 잘하네 전대를 이끌어 호현웅 누나랑 통화 좀 하려고요 네? 현웅이 누나랑 통화 좀 하려고요 뭐 인마? 현웅이 누나랑 통화 좀 하려고요 아 인마이 아 현웅이 누나랑 통화 좀 하려고요 아 현웅이 누나랑 통화 좀 하려고요 오 어 어 지진 않네? 오 네? 아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어 노빠꾸네 어 평소에 그런 말 좀 들었나요? 예? 평소에 노빠꾸란 소리가 많이 안 들어요? 저 아싸인데요? 어 나 인싸야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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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